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열한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스테반, 최초의 순교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은 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사돌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혐오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터집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날마다 수가 불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도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피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측 사람들이 매일 주는 배급에서 소외된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아서 부제하는 일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사람이 불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명을 선출했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공동체가 선발한 일곱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기록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Performed Amazing Miracles and Signs Among the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사인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가 특별히 주목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A man full of God's grace Empower,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누가는 세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은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Favor,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유를 다 알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Undeserved God's favor Undeserved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Favor를 가지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처음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인 우리 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Purpose, 목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나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늘 뒤지던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엘 무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엘 무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사추세츠 노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 노스필드에 있는 그 무디 생가를 오랜만에 이렇게 가봤어요 가보면서 많은 그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 생가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것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낡고 더 낡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외부를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무디가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뒤뜰에 가면 무디와 그 부인의 무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디는 노스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다 커가지고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시작했는데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무디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무디는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시카고에 가면 무디 교회가 있는데 엄청납니다 규모가 그때 당시로 한 4천 명 이상이 들어가는 아주 엄청난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무디 교회의 안 내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을 위한 어떤 모임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번 모임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 우리 모임에 무디를 초청합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정식으로 반대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무디를 초청해야 합니까? 무디는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저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무디가 하는 설교를 보면 문장이 엉망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이번에 다른 사람을 초대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디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무디를 초청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모임에 무디를 초청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스대반도 그렇고 무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육도 못 받았어요 조건도 좋지 않아요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스대반에게도 있었고 무디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스대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대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대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대반이 공유회에 불려갔습니다 그 공유회에서 작정하고 스대반을 어큐저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스대반이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스대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스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 누가는 사도 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대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이냐 그때 스대반은 일어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담대하게 의회 앞에서 스대반이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의회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대반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돈을 들어가지고 스대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대반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대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스대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스대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성경에 스대반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대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뭔가 하면 서른다섯에서 마흔다섯 살 정도 그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서른다섯에서 사십오 세 정도 그 사이가 아닐까? 여러분 그때 나이는요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 더 살아야 합니다 더 살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순교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생의 미션 그 미션을 100%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서른세 살에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서른세 살 안타깝습니다 정말 더 살아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생의 미션 다 이루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테반이 했던 이 세 마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남긴 그가 남긴 세 마디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살았던 그의 인생 그의 마지막 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면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우스 2장 1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A Christ-like fragrance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예수님과 같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냄새를 맡아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내는 냄새가 예수님의 냄새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우스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잖아요 A letter from Christ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가 써 있는 것 같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 봅니다마는 마트마 간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1869년에서 1948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아마 그때 기독교를 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 간디의 사상을 무저항 비폭력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간디가 말했어요 나는 나의 그 사상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배웠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거기에서 내가 배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원래는 힌두교 신자였죠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간디가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그 말이 나갑니다 I like your Christ I don't like your Christians Your Christians are so unlike your Christ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릅니다 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죠 If all Christians acted like Christ 모든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면 the whole world would be Christian 온 세상이 다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 간디가 생전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하고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그래요 이 스탠리 존스가 간디를 만나서 한 가지 물었어요 여보세요? 이 기독교가 대중석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간디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스테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긴 이 세 마디 말 속에도 정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셨던 그 말씀들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생을 스테반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의 교양처럼 여겼어요 아 좋은 말이야 교회 가면 좋은 말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머리만 발달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제가 극장에 가서는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그때는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1981년에 나온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봤던 영화예요 사막의 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라이온 오브 더 데저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예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지금 뭐 그런 영화 보라고 해도 안 보겠죠 저 이번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칼을 탔어요 칼을 타니까 그 안에 영화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영화도 있고 예전 영화도 있는데 예전 영화 너무 재미있어요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보스턴에 왔습니다 이 사막의 라이온 이 영화는 안토니 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리비아 리비아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리비아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리비아 사람들은 그 사막을 전전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배두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흰 두건을 쓰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탈리아 군대에게 끝까지 대항합니다 이 사막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신출규모란 그런 오마르라고 하는 주인공이 거기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신출규모란 그 작전 때문에 이탈리아 군이 전멸을 해요 그러나 결국은 이탈리아 군이 이 오마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교수대에다 올려놨어요 이제 목을 졸라서 죽일 겁니다 그때 이 오마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 절대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이요 승리가 아니면 죽음이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투쟁할 것이요 그런 말을 남기면서 이 교수대에 목이 달리고 오마르는 고개를 툭 떨어뜨리면서 죽습니다 그때 오마르가 쓰고 있던 안경이 툭 떨어지죠 이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그 툭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안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알리라고 하는 꼬마가 그 안경을 탁 잡습니다 아,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아주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 사도행정 말씀을 읽어보면 그 사막의 라이언 못지않게 우리에게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있어요 흥분한 사람들이, 성인한 사람들이 손에 돌을 집어가지고 세반을 때립니다 세반은 거기서 순교해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에요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 장면을 어떤 사람이 드라마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 성난 사람들이 손에 돌을 잡아가지고 막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세밀하게 돌을 던지는데 그 장면을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도 지금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과 한 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감독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그 장면에 등장시킨 데에는 많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저기 저 서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 그 청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써져 갈 것입니다 스테반이 죽자마자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박해를 받고 신자들은 너도 나도 살겠다고 다 흩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그곳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이 죽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계속 써지게 됐습니다 오늘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스테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한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권재형 목사 목교하는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출신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수 없는 교회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주일 되면 가족들 데리고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냥 집에 돌아오고 이것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이제는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 오늘 목사님 오랜만에 좋은 설교 하셨다 은혜 받았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크리스찬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내가 알고 내가 배웠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크리스찬이 필요하다니까요 오늘 스테반이 여러분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자 이런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티튜드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크리스찬을 원하십니다 스테반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청년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청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청년의 손에 의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씌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봐야 돼요 오늘 스테반의 질문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스테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스테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